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앵초만 조금 더 샀어요 앵초가 마라고데스 앵초만 샀잖아요 안 산 앵초들이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유튜브를 보니까요 다들 엄청 사시더라고요 앵초를 저는 3개도 엄청 많이 사지 않았나 이랬는데 다들 한 무대개씩 세트로 다 사셔서 깜짝 놀랐어요 보다 보니까 사고 싶어서 다시 제가 처음처럼 사장님께 가서 한참 고민하다가 골라왔습니다 제일 많이 사시는 장미 앵초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 장미 앵초 가격도 저렴하고 꽃이 정말 장미처럼 예쁘잖아요 다들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같이 키워보려고 장미 앵초 샀어요 이거 3,000원 짜리고 이거랑 보라색 제가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보라색 제비꽃이랑 보라색 꽃을 좀 많이 샀어요 앵초도 또 보라색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두 개 골랐어요 다들 막 대여섯 개씩 사셔가지고 합식하시던데 아주 고민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사고 싶으니까 장미 앵초는 딱 두 개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센세이션이라고 향기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 코가 막 끝나나 봐요 향기가 안 느껴져요 향기가 안 느껴져요 나는 향기를 모르겠죠 향기도 있고 이게 꽃이 끝이 투톤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피니까 너무 이뻐 가지고 어쨌든 향기가 난다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코가 막혔나봐요 저는 향기가 안 느껴져요 인터넷으로도 막 찾아봤어요 센세이션이라고 요거를 인터넷에도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향기가 다 난다고 돼 있어요 인터넷에도 근데 향기를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같은 거 사신 분 향기가 정말 나나요 제 코가 막혀서 향기가 안 나는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 이 센세이션 앵초도 딱 두 개를 이제 골라왔어요 근데 향기가 안 느껴져요 향기가 그리고 이거 벨라로즈 요거는 이제 하나만 샀는데요 제가 요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좀 저렴하게 파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벨라로즈 이거 쳐보세요 근데 요거는 사장님이 향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꽃이 되게 이쁘죠 정말 장미 같죠 이 장미 앵초보다 약간 더 큰 장미 같아요 요게 진짜 이뻐요 만약에 하나만 산다고 하면 전 요걸 살 거 같아요 요거는 진짜 향기가 있어요 요거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가 향기라고 썼는데 제 코가 코는 향기가 느껴져요 얘가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얘는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얘가 향기가 느껴집니다 잠시만요 얘가 장미 향기가 납니다 만약에 제가 장미 앵초를 하나만 산다면 이거를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장미 향기도 나고요 꽃도 예쁘네요 그때 살 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요 살 때는 꽃도 엄청 많고 거기 사람이 많고 복잡해가지고 고르는데 좀 정신이 없이 멍하게 그냥 꽂혀서 나도 모르게 홀려서 샀는데 이제 사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언박싱 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살 걸 요거 두 개만 살 거 요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러지 않으신가요? 근데 화원에 가면은 요것 저것 다른 걸 산다고 막 이것저것 고르잖아요 근데 결국 집에 와서는 만약에 딱 한 개만 산다면 할 때 요거 너무 예뻐요 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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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제가 집에 와서 이제 한참 찾았어요 사장님이 여기 킹다림 만들 이렇게 써 주셨는데 안 나와요 검색해도 근데 제가 열심히 검색하니까 퀸 만다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쓰셨는데 퀸 만다린입니다 퀸 만다린 요 퀸 만다린으로 인터넷에도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 지금 제가 5,000원을 주고 사 왔습니다 근데 그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럴 때 조금 득템한 기분 완전 득템한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 왔는데 결국에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게 두 개가 제일 이쁘지 않나 이게 두 개가 제일 이쁘지 않나 그때는 빨리 앵초만 몇 개 다른 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거 나도 같이 키우면서 같이 공유해야지 골라왔죠 이제 장미 앵초 많이 키우시니까 뭐 센세이션도 이제 투톤이라 예뻐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사 왔는데 결국에는 집에 오면은 이렇게 이게 제일 이쁘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 너무 이쁘죠 예뻐요 퀸 만다린 앵초 중에 이제 퀸 만다린이라는 앵초입니다 이쁘죠 이게 프릴이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고급 중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이름 있는 앵초 족보 있는 앵초라고 이거 귀족 앵초라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있는데 빵 터져 가지고 아우 제가 영상 보고 빵 터져 가지고 아이 나도 기족 앵초 키워봐야 되는데 하고 집에 왔는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가니까 제가 망설이고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사 왔는데요 아이 자꾸 눈에 밟히고 나도 한번 키워봐야지 키워봐야지 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구입을 했네요 너무 이쁘죠 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사장님이 이제 이름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막 써주셨는데 이 아이는 벨라로즈 퀸 만다린 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검색해야 나와요 이제 약간 이제 꽃을 사면 인터넷에 막 검색해 보면서 어떻게 예쁘게 키우나 어떻게 예쁘게 싶나 이런 거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좀 이름이 좀 정확한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제가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퀸 만다린 앵초입니다 장미 앵초 장미 앵초 이게 근데 또 색상이 빨간색이 제가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너무 예뻐 가지고 좀 샀구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지만 색상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색상으로 사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지금 집에 핀 꽃 중에 이제 빨간색이 없어서 약간 투톤 빛이 나면서 빨간색 빨간색이랑 이거 보라색 저는 워낙에 보라색을 좋아해서 집에 보라색 꽃이 많아요 아직 꽃이 안 펴 가지고 이제 한 달 뒤면 한 달 비면 저의 그 보라색 꽃들이 많이 필 거 같아요 그럼 많이 보여 드릴게요 보라사리는 지금 안 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속상하네요 보라사리도 이제 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앵초도 제가 저번에 이 마라구데스 앵초도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꼭 보라색을 골라서 이렇게 왔죠 보라색이 예쁜 거 같아요 무스카리도 보라색 너무 예쁘죠 귀엽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앵초들 다시 가서 사 왔다는 거 다시 가서 구경하고 막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손님이 많으세요 요즘에 꽃을 많이 사셨나 봐요 택배도 되게 밀려 있다 하시더라고요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우와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도 앵초 한번 키워 보시고요 집 근처에 황원이들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앵초가 지금 다 나왔을 거 같아요 지금이 완전 시즌인 거 같아요 아이 예뻐라 제가 처음에 산 이 마라구데스 앵초가 제일 화려하고 예뻐요 그러네요 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마라구데스 앵초가 이게 3,000원인데요 이게 진짜 화려하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3,000원에 너무 예쁘고요 이 장미 앵초는 이 진하잖아요 색상이 또 진한 색상에 또 이런 거를 또 진한 색을 좋아하면 또 이게 또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센세이션은 투톤의 느낌이 좀 화려하죠 꽃 꽃이 꽃이 커요 이게 입장이 다른 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 꽃 자체는 이 센세이션이 가장 입장이 크니까 저도 이게 이쁘다 해서 두 개를 샀죠 네 그래요 근데 이 벨라 로즈가 또 은은한 향기가 장미처럼 생겨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 이게 이게 향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향기 때문에 약간 좀 플러스를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라 로즈 앵초는 또 이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미처럼 예쁜데 향기까지 있다 이런 거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퀸 만다리 앵초는 꽃도 좀 크고 화려하고 프릴이 져 있고 또 독특하죠 꽃도 이렇게 또 보니까 다 이쁘네요 뭔가 가장 예쁜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와 이게 다 진짜 매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매력이 정말 다 달라요 이 장미 앵초는 이렇게 진하잖아요 색상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놔도 이게 색상이 진하니까 좀 진한 색상이 매력이 있거든요 하나만 고른다면 마라고데스 앵초요 마라고데스 앵초가 제가 이것만 맨 첫날 사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애들보다 되게 화려해 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1번 마라고데스 앵초 하겠습니다 2번 센세이션 아니지 센세이션 맞죠 이 센세이션 앵초 화려해요 꽃이 크고 2번 센세이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거 퀸 만다린 킨 만다린 꽃이 크고 예쁘네요 그냥 제 눈에 그래요 다들 취향이 다르시니까 예쁜 앵초 한 두세개 사셔가지고 힐링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요 5.1 5.1 7.2 11.2 감사합니다.